네, 바로 왔습니다. 화살의 비 화살의 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, 어디냐? 여기? 아, 열어놓을 걸 그랬네, 이거 일단은 여기를 열어놓을게요 열어놔야지 이동할 때 좀 편하지 제게! army! 막 봤어! 마찰마! ま찰마! 나, 나! 나, 나! 너, 놀이! 다! 야 요 못 올라가? 야 대박 자 좀 찾아볼까요? 뭐가 있는지 어 뭐야 이거 찾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곤돌이에요 조이스틱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 어디 뭐가 요쪽 그렇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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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지러워 응 자 됐고요 자 이제 이제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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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죠? 여기 여기 중간에 탑이 또 있나 온라인 온라인 복수자는 뭐야 온라인 자 여기 여기로 여기로 빠르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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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아 아 아 비켜라 너희들 만족 있게 멋있어요 멋있어 일단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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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모니아 아 바로 바로 뭐가 마치 어디에 뭐가 있는건지 아는것처럼 아 하나하나 하나가 어딨니 하나가 다가가 하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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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뭐야 이게 진동이 와요 진동이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이제 찍고 아무도 없는 땅을 어 아니지 화살의 비를 플레이 하겠습니다 흠흠 화살의 비를 요기요기요기 엽럭한 흥미롭습니다 정보가 없어. 정보가 없어. 정보가 없어. 정보가 없어. 정보가 없어. 뭐야, 뭐 얻었어? 정보가 없고. 정보가 없네. 정보가 없으니 정보가 없어meter. 정보가 없어졌어. 정보가 없어졌어. 오멘한 얼굴은 눈에 감사드립니다.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요. 말씀해 주시겠어요. 니나의 이브는 아직도 정답입니다.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일까요? 저만 더 있었네요 처음에 비슷한 것들은요? 제가 그 경험이 깨닫고 있었네요 조심히 계시지요 랜길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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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도시가! 다가오는 날! 그녀의 욕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... 알겠습니다. 신없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. 그 외모옥가? 도움이의 성악입니다. 그 외모가 내쉬는 믿음의 사람 속에 대한 운선이 있어야 했습니다. 뭐 된다 할까요? 당신이 삶을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이 다가가 다가자. 하지만... 우리는 이것은 자기가 있어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왕지의 목적이 바로바로랑끄는 걸 사는 것만으로 먹으러가 필요합니다 바라노르가 어디 있어? 되게 멀리 있는 거 아니야? 나 이런 거 뒤질하는데? 아, 나 이런거 되게 싫어하는데 경보를 울리지 않고 공격을 처치했나? 아, 나 이렇게 난리야 아, 나 이렇게 난리야 rylic이 남은 한 해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 Gondorian archers. 3 Gondorian archers. 3 Gondorian archers. 4 Gondorian archers.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명 먼저 보건대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들어가라 왜 이렇게 이쪽으로 와 와 저거 진짜 오케이 이게 암살을 하면 암살을 하면 경험치가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나이스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들키지 않고 이런거 하지 말자 못하는데 이런거잖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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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 갈색 아멘 너는 마귀! 너는 내 몸을 죽였다는 거잖아! 너는 영원한 죽음을 죽였어 너는 너의 죽음을 죽여야 해 너의 죽음이 죽였어 너는 내 발을 죽였어 너는 먼저 죽올게 해 은신에 약하다 은신은심이 끝났고 뭐냐? 어? 아. 아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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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을 주는 자는 잡았고.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자 너무 선해 보여 얼굴이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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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자 화살의 비 완료했죠 어 일단은 완료를 하니까 저쪽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노란색 노란색 자 일단 소지품 좀 보고 자 자 자 뭔가 오 뭐야 8레벨 아 근데 이게 고급이란 말이지 음 아 별로 좋은게 없네 반검 반검은 6레벨짜리 나왔어요 6레벨짜리 어 갑바도 갑반도 500 음 12레벨 오 로안의 망토 좋지 음 음 음 아주 좋습니다 캐릭터도 스킬이 올라갔겠죠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잠깐만 이 탑승 너무 재밌어요 음 음 올라탈 수 있다 그림자 일격 그림자 일격 그림자 일격? 그림자 알격이 뭐지? 혹시 들어본 것 같은데? 아.. 스킬도 좀.. 이거구나 그림자 알격이 오오 원거리를 좀 올려야겠는데? 원거리를 좀 올렸구요 자, 목표 흠흠흠 아.. 배신자의 문 배신자의 문 아무도 없는 땅은 완료했습니다 배신자의 문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런 것도 있네 아.. 이런거? 이건 뭐야 아.. 망토 얻었다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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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서 까지 아무도 없는 땅 퀘스트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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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